그러니까 202호는 이 공간이 한 평은 안될 것 같은데 원룸에서 이 정도 공간이 추가되면은 괜찮아서 창이 굉장히 크네 앞에 채광도 굉장히 좋고 202호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수술을 아 좋네요 다 감정하고 있으세요 워낙 깔끔해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4,90m 정도 여기 반칸 정도 하아 여기 반칸 정도 제가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아멘